피가 인스타그램 윙퀸 식사 안 풀어도 돼 풀어야지 오픈 연사님께 축복성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영인가? 예영이가 맞지? 예영이가 너네들이 야구의 축복을 그렇게 잘 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다 안 됐잖아요 할 거긴 한데 우리는 연습하는 마음으로 전체로 넌 하나님의 사랑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인공에 이룬 나우가 되어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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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